아니 댓글을 읽었는데 올해 여름을 또 여러분들과 제일 많은 댓글이 뭐였냐면 술 취했냐 저희가 그래도 한 3시간 이상 술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 집이 나오는 거냐 제가 나왔어요 내가 나오면 안 되는데 화면 어떻게 돌리죠 오케이 됐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올해가 한 게 너무 멋집니다